나는 시험에 대한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아이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애기를 또 채워놨어요. 그리고 다섯 살 때가 마다 또 따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아응아하고 키가 쑥쑥 자라서 이렇게 키가 커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저녁밥을 같이 하고 아빠는 똥을 싸고 그리고 아빠는 엄마는 요리하다가 언니 양념은 목욕하고 아빠랑 엄마는 이렇게 봤답니다. 오늘 이야기 없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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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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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깨끗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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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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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